우리 애기엔 적임자가 있어 얘가 레일로드가 아닌가? 레일로드가 조직 이름인거 같애 그래 어 줘야지 여기까지만 안줄 이유가 없지 꼭 이런놈들 있지 이래서 여러분 양덕이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진짜로 양덕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하나에 빠지면은 막 자동차를 줘 하면 허우 레이디! 막 이러고 어세신크리드 할때도 그 뭐야 어세신크리드2 브라더우드에서 보면은 거기서 칼 이름 부르는 애가 있어요 진짜로 그 공주님 하면서 영화보면은 진짜 블록버스터 영화같은데 보면은 해커 이런 애들이 약간 좀 게이같은 애들이 많아 사실 걔 열정봐 지금 말하는거 봐 걔 저 눈빛 봐 운이 좋군 잡았다 이 인스튜트 개자식이 개자식아 잡았다고 엔으로 풀고 빨리 베이스의 넘버를 보여달라고 됐다 암호를 풀었어 하하하 홀로테이프에 복사해줄게 걔 진짜 양덕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양덕이야 어 어어 공유하란 얘기죠 알겠소 인스튜트는 어디있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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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알고 가고 싶진 않아 충성을 다하겠다고? 신스한테 충성 다한다고 하진 않았어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을 구해야 돼 지금 신스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런 게 힘들지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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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쁘게 바치셨다 교수님이 아 진짜로 어 디킨 strollo 어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움직이 길래 싸대기 한방 날리는 줄 알았어 오 이게 뭐야 스파이에 속시 디콘과 대화를 해라 가자 그 제가 해수어를 하는데 해수어 홍보하는 건 아닌데 제가 뭐 그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여과학이도 만원짜리 2만원짜리 쓰지만 그 서양 양덕들 진짜 해수어 키우는 거 보면은 어항이 2천만원이에요 진짜로 개쩔어요 자 우리는 우리는 해수어 키우면은 그거 한다? 이렇게 막 자기 어항 같은 거 이렇게 인증하잖아 영상 찍잖아 물고기들 근데 외국인 외국 서양덕은 진짜 무서운 애들이 지 어항 옆에 이렇게 팔짱 끼고 딱 써있어 그 다음에 같이 찍어요 이게 내꺼다 막 이러면서 해수어가 무슨 금수저만 키우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해수어 키우시는 분들 중에 금수저가 많을 뿐이죠 해수어가 내가 든 비용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어하지 않았어요 난 뭐 어항 5만 5천원짜리 쓰고 그랬는데 뭐 양덕들 어항이 2천만원이네 크흐 그니까 목숨을 바치지 않아도 되니까 니들 한번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그걸 왜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하라고 인스티튜트가 뭐랬죠? 인스티튜트가 뭐랬죠? 그들은 커먼웨이스를 버그를 해들었던 건 신스 군대 덕분에 거의 성공할 뻔했지만 하여튼 그래 최근에는 뭐랬나? 카테고리의 납치 정착지 말살 그리고 끔찍한 생체공학 실험이 있네 질병들, FEV 막 그런 것들 그래서 맞서 싸우고 싶어? 알겠어 훌륭한 건 우리 모두네 신스에게 정당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몇몇 요원들은 그것 때문에 모가지가 오란나 목숨을 걸고 인스티튜트를 엿먹이는 것 제 레이로드는 그런 거 좋아해 아 동맹이 필요하군요 복수가 목적이었군요 이해할 만하군요 동맹 뭐랄까요? 일거리가 있어 나 혼자는 좀 버겁지만 우리 둘한테 딱 맞는 일이 있지 나의 도와주는 관심을 받게 되고 그럼 대즈가 당신을 조직으로 초대할 거야 그럼 네가 만약 공격에 빠져서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도 레이로드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알겠어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오래된 고속도로에서 보자 거기 동착하면 거기서 디콘을 만나면 돼 날 만나면 돼 자 이쪽으로 나갔냐 아 고맙습니다 어 오케이 이득 그러긴 해 진짜 아니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메인 스토리만 하는데 아들 찾지를 못해 하하하하하하 아들 미션을 못해요 난 진짜 메인 스토리만 하고 있는데 아들 찾는 게 거의 뒷전대 가고 있어 물론 그게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잘 보이고 접대하고 이제 다 그런 거지만 목숨까지 걸 뻔했어 아들도 못 찾았는데 지금 그냥 새 장가가 자 어디야? 아 여기네 오 야 위쪽인데? 생츄어리랑 가까운데 일단 생츄어리 갑시다 생츄어리 가서 정리 좀 하고요 야 여기서 새 장가 가면은 진짜 나이 차이가 개 저거다 요즘 뭐 연애인들은 뭐 20살 나이 차이랑 결혼한다고 막 진짜 막 도둑들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가 그만큼 어리다고 근데 주인공은 200살이 넘었으니까 여기서 장가를 들면은 230 정도 되니까 나이 차이가 최소 200은 날 거 아니야 기사 읽다가 무슨 오타 난지 알겠네 진짜로 어 그치 기사로 나면 말도 안 된 일이지 200살 연아랑 결혼해 근데 심지어 나보다 나보다 늙었는데 한 190살 저거야 연아야 근데 나보다 누나야 얼굴은 어 끔찍해 남자들이 어린 여자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 동기들은 이제 벌써 이제 결혼하잖아 여자애들 시집 가려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여자들이 진짜 막 사회에서 막 진짜 개 막 인턴 이런 거 말고 사원 말고 이제 막 팀장 달고 이렇게 결혼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 왜냐면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제 시집 가기가 힘드니까 잡동사니도 보관하고 에이 도구밀 다 가져오고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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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두 가져가기 있네 오케이 잠깐만 야 모두 가져갔으면 안 됐다 야 너 개목걸이까지 내가 가져갔다 야 금이시 삐졌어 로젠이 삐졌어 로젠이 삐졌어 아이고 또 그것도 가져갔다 삐졌어요 개목걸이 주고요 장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터가서 좀 팔자 우와 뭐야 개무겁네 미사일 런치 하나 팔고 오 깜찍 아니야 저거 한 줄 알았다 나 먹는 줄 알았어 야 로젠아 이러면 안 돼 와봐 빨리 와봐 아빠한테 와 너 혼나 로젠이 어디 가니 이거 어? 로젠이 고추 잘라버려 일로 안와 아빠 힘들어 지금 묵허 야 로젠아 아니 쟤 왜 저래 쟤 왜 이래 왜 이렇게 끌고 가 왜 이래 왜 이래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발짝 난 거 아니지 어어 어어 취향 보소 이거 아무리 기계를 많이 봤다지만 어떻게 취향이 어어 응 어 깜짝이야 길 가다가 강아지 씬스 있으면 큰일 나겠네 눈 돌아가겠네 막 됐어 이제 정리 좀 하죠 아니 왜 여기서 복어영을 왜 얘기를 해 어 많이 했어 지금 레벨 15까지 했고 이 정도면은 메인 스토리에 한 40%는 깨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도 플레이 시간이 꽤 돼 이 정도면은 어 저 이 경비대 볼 때마다 무서워 진짜 저 어 어 저 쇠 쇠 뭐 박은 것 봐 저거 진짜 어 누굴 가알리려고 저거 아 난이도 올리면 전설 모음 잘 나와요 싫은데 미쳤니 싫은데 에 에 수와라 그래 제가 몇몇을 찾고 싶어 음 으엠 으엠 자 미니 아까 뭐야 미사일 런처 어 아 미사일 런처를 하나 더 얻자 어차피 헤드 헤드 아흠 미사일 런처를 미사일 런처 에헤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미사일 런처 미사일 런처 미사일 런처 몇몇을 찾고 싶어 미사일 런처 미사일 런처 미사일 런처 자아 자아 미사일 런처 응당 저녁 이럴 런처 imposed otherwise 제가 3배를 너무 무겁다 어 너무 무거워 추적자 복장도 한 번만 입어보고 그냥 팔아버리자 너무 무거워서 안되겠어 한번 입어놔봅시다 거기다 한번 간지는 내야지 와우! 괜찮은데? 어 머리가 좀 깬다 야 내가 전설 갑바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거 입을 수도 있었는데 조졌네 이거 입으니까 다 벗어졌네 어 오른팔 이렇게 입었나? 그러네 야 의약품 팔아 의약품 어 야 미쳐 어 잠깐만 하하하하 어휴 깜짝이야 그걸 안 입었네 내가 어딨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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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어우 길거리에서 추태를 뿌렸네 어 어 어휴 자 여기서 의약품에서 필요없는 것도 많이 팔아야되요 이게 은근히 무게가 이게 은근히 무게가 장난하냐 어 8억 캔디건 팔고 이거 놔두고요 스낵 케이크 탑니다 팔아 팔아 안써 안써 어 10%의 바치의 정확도 괜찮네 안써 안써 완료 그 다음에 의료에서 팔아버려 이제 그 다음에 의료에서 팔아버려 이제 어 이거 필요없어 팔고요 선글라스 팔아 이게 더 멋있는거 같애 그 금속 가문 왼판 이것도 사실상 필요없어 어 어 맨 가죽 금속 가문 쓰읍 한번 또 속아봐 이것도 분해될거 같긴 한데 분해돼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려나 무게 얼마야 277 이정도면 됩니다 여기 그거 없냐 이거 무기작업대고 이거 무기작업대고 방어작업대 없냐 방어구 방어구 작업대 좀 빌립시다 이런거 원래 같은곳에 거의 있는데 흫 아 여깄다 야이씨 안꺼져? 아 이거 원래 이런거였어 이름만 그런거였네 아이 미친 갖다가 팔아버려 이거 너 너 뭐 에이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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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이것까지 팁시다 팔구요 됐어요 이제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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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건 미사일 런처 어헝 루카 루카 연산 연산 인스티튜트의 권총 이거 갖다 쳐 버립니다 이건 진짜 별루네요 그리고 당연히 놔두고 캘로그의 권총 시명틀을 가면 액션 포인트를 회복한다 뭘 팔지마 전설은 전설은 야 전설 안쓰는거야 파는게 맞는거야 왠지 아니? 그거 분해가 안돼 어 뭐야 언제 피 묻은 너클 이거 언제 나왔냐 음 안쓰면 그냥 파는거 아 그런거야 그냥 갖고 있으라고? 안돼 필요없어 나 이것도 그냥 팔아버릴래 켈로그의 권총 안써 근데 가치가 147원이면 팔아버대 어? 이 새끼 돈없어 그래그래 아끼고 있어봤자 꺼내지도 않는다니까 응당 맞는 말이야 어헝 나도 내가 RPG 게임할때 난 레벨 5대 10대 100대 아 뭐야 20대 꼈던 페트만 다 모아놔 내가 약간 그런 애거든 추억을 기억하는 앤데 내가 이거는 무게가 너무 중요해서 그런 생각이 싹 싹 다 사라졌어 보기 드문 44 구경총이랑 아깝긴 하다구요? 야 근데 그거 아깝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게 44 구경 탄약이 없어 내가 이때까지 그게 많이 나오면 하겠는데 그 탄약 진짜 어깨가 너무 힘든거야 어 됐어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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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하나라도 무게 줄이는게 더 나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어 어차피 안쓸건 버리는게 낫지 뭐 어 아 나 나 또 저거 버렸다고 또 저거 해가지고 또 불러오기 할 뻔했어 갑자기 또 마음 이상해 어차피 쓰지도 않은데 뭐 어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구요 이제 더 이어서 어 진행을 해야되는데 자 오래된 고속도로에서 디콘을 만나세요는 다음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다음판 유튜브 시청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모자란 방송 봐주셔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